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강동제약입니다. 코드번호가 009-2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10일 하요일 오후 3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강동제약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강동제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동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동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건강드린 그 음료 부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타500이라든지 삼다수라든지 강동헛개차라든지 강동옥수수수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 부분으로는 여성성력저하장애치료제 바이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고 2022년에 독점계약권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것이 잘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바이오 회사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느냐 봤을 때 매출액이 계속해서 3천억씩은 벌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꾸준하게 100억 이상은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난 3분기와 지난 4분기는 100억을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평균을 냈을 때는 100억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기순이익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3분기에도 저는 매출액 3천억 이상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00억 이상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112억 이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강동제약에서는 마진율이 영업이익률 4%인데요. 4%면 상당히 마진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율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 때문에 강동제약에서는 이 제약 배분에 투자하는 비중은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음료수 판매량을 조금 줄이고 제약 부분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늘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채 비율이 69%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당자 비율 110%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845%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bps가 10,9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pbr 1배 수준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가격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바이넥스 쪽에 바이넥스가 380억원 전원사채 발행을 했는데 강동제약이 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분으로 전환된다라고 했을 때 바이넥스의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분법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차트로 돌아와서 가격적인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요날이었죠. 요날 7월 20일간은 수돗물 유층으로 갔습니다. 수돗물 유층으로 갔고요. 그리고 요날은 베타딘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3일 날 같은 경우에는 히드로코로티손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자리는 포비던 요우드라고 하는 이슈가 묶여가지고 테마가 묶여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주 성분은 베타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슈가 되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의 패턴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급등한 이후에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었고 급등한 이후에 내려올 때 거래량이 거의 없었고 급등한 이후에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또 거래량을 아예 대놓고 보여줍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강종대학의 세력들은 지금 상당한 물량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주가를 빨간 이렇게 긴 장대 양봉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고요. 뭔가 항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올려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올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개선이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역시나 저는 방송을 하면서 9,000원과 10,000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2% 정도 하락을 했지만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떨어진 날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 전 고점이었던 13,350원 자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강동제약의 주가는 13,000원 돌파 시도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도를 했을 때 이번에는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 많은 아래에서는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지는 않더라도 천천히 우상양화는 지금 자리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뭔가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 한방에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강동제약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맨미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짜로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먼저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다우산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스닥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와주셔가지고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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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